화면을 보시면 화려하게 꾸민 여성이 이렇게 춤을 추고 있고 그 앞에는 잘 차려 입은 승려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불교 국가가 아니라 영국이라고 하는데 화면으로 보시죠. 이곳은 영국 도시에 있는 불교사원인 왕마하탄 수도원인데 지난해 타기한 태국 국왕 푸미폰 야둔냐댓의 사진을 걸어두고 절을 하기도 합니다. 푸미폰 야둔냐댓 구강의 장례식이 1년 동안의 준비를 끝내고 현지 시각으로 25일부터 태국에서 치러지는데 이에 맞춰서 각국에 있는 각 사원에서도 구강을 이렇게 애도하는 거죠. 준비 기간이 길었던 만큼 장례식도 닷새 동안 계속된다고 하네요.